오늘 이 사람들이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이죠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예수님께 청하는 것인데 시험하여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신겨진 게 뭔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신겨져 있는 게 뭔가 우리가 확인을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약을 붙잡았다 그러죠 또 은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은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또 따라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따라와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또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따라와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야 되죠 그게 은약을 붙잡은 자의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내게 따라오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은약을 놓치고 있는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놓은 인물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구약과 신약에서 한 명씩을 이야기한다면 요셉이 되어지겠죠 요셉은 은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모든 게 따라왔어요 보디바르의 집에 갔는데 축복이 따라온 것이죠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의 지혜가 따라온 것이죠 바루왕을 만났을 때에도 내가 꿈을 해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왕에게 보이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바울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뒤에 내가 세상에 좋아하는 걸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걸 쳐다보고는 동경도 하고 때로는 나는 언제 저런 걸 가지고 살아보나 아니면 저런 집에 살아보나 저런 보석을 지장하고 살아보나 그렇게 우리가 동경도 하고 꿈도 꾸고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 것이 필요 없다가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바울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모든 게 배설물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거는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내 가정과 가문의 문제도 나라의 문제도 시대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많은 걸 이야기했지만 또 한 가지를 이야기했죠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고 천국의 시민이다 이게요 바울의 고백인데 이 바울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것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어떤 일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안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것이 성취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것이 성취가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게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가 하면 현장에 허감의 분쇄가 무너지고 이게 사실은 되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것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누구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것을 붙잡은 자에게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보여지는 게 있어요 보여지는 게 그게 뭡니까? 미래잖아요 우리는 점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점을 치고 이제 우리가 한 해가 점으로 가고 한 해가 오는 시간이 되어지는데 이 시간 되면 많은 사람이 뭐합니까? 내년에 운세, 토전, 비결도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내년에 내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받을 축복이 있는가 어떤 것인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런가 하면 연말연시가 되면 저 해가 뜨는 곳에 가서 해 뜨는 걸 쳐다보면서 빌기도 하고 여러분과 저는 해가 떠오르면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참 멋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그 해를 쳐다보고 비는 거예요 소원을 비는 것이죠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상태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안 해요 미래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건데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보여지니까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되어집니다 이걸 보고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인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의 인도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숨겨진 것이 막 이루어지는데 내 능력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응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일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응답을 만들어 놓고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만든 응답을 이루어주기를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틀린 기도하잖아요 틀린 기도잖아요 응답은 보여지고 그리고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응답의 예배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바리사인과 사두개인들의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오늘 이 사람들에게 신겨진 게 뭔가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나에게 신겨진 것이 뭔가 이것도 우리가 찾아내셔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일을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일 날 보셨죠 가난 여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아무도 고치질을 못하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 아이에게 예수님이 가가지고 기도를 해줬거나 그렇지도 안 해요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받았거나 그렇지도 안 했어요 그 엄마가 예수님이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모욕을 주는데도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을 보였더니 예수님이 그 여자의 믿음을 보고 그 아이의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그걸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이라 어떻게 보면 황당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하는데 앞장을 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의 양산맥이었어요 바리세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두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게 뭔가 하면은 바리세인은 다 사실은 믿는 겁니다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그런데 사두개인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갔어요 이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는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서로가 우리가 잘 믿는다 아니야 우리가 잘 믿는 거야 너희가 믿는 거는 잘못 믿는 거야 너희가 믿는 거는 틀리게 믿는 거야 이렇게 늘 대립을 하던 이 두 부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는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도 똑같죠 복음을 거부하는 데는 하나가 돼요 복음을 예배하는 데는 하나가 돼요 그리고 다른 것의 능력 얼마나 원내스가 잘 되어지는지 이게 사실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무엇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까 내용이죠 지금까지 당신이 했던 그런 표적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여러 가지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하면 모세 또 한 사람 이야기하면 엘리야잖아요 이 모세가 강도 가르고 홍해도 가르고 강물도 피가 물이 되게 만들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 같은 사람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물이 흥근하게 뒤집어선 장자 그걸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는 바이슨 지자 850명을 한꺼번에 불러가는 일도 일어났어요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내림에 난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시비를 걸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들에게 신겨진 것이 뭔가 이걸 우리가 찾아내셔야 돼요 이들은 어떤 것이 신겨져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안 맞는 사상이 신겨져 있었는 거예요 앞에 일어났던 사건의 여자 주인공이 누구였죠 가난 여인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에는 수로본익의 여인이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죠 이방인이었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인데 이방인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 이방인들은 저주받아야 되는 개같은 존재인데 당신이 유대인임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내 표대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신겨져 있느냐 하나님과 맞는 사상이 신겨져 있었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그랬죠 메시아는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근지낼 메시아 그러면서 영적 사실에는 무지한 이게 더 신겨져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시비를 걸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내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이었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 행위 그리고는 선행 이것이 이 사람들의 내면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하고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안 맞다 이렇게 말은 못하고 시험하여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시비를 걸은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은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우리 안에 은약이 그리스도가 그리고는 보금이 여러분과 저에게 신겨져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야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양심은 그러죠 신앙의 양심은 뭡니까 신앙생활에 우리가 양심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어지면 사실은 틀린 것이거든요 또 우리가 신앙의 양심은 뭡니까 또 우리가 신앙의 양심은 뭡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지옥 가는 데에서 천국 가도록 바꾸어 놓으셨어요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우상 승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안 하고 살아도 되는 사람으로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고 이에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죠 신겨진 것을 바꾸라 신겨진 게 바꾸어야 돼요 틀린 게 다른 게 신겨졌다면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나에게 신겨진 게 다른 건데 나에게 신겨진 게 틀린 건데 성령의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직 복음이 된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역사할 건데 우리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게 신겨지면 성령의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에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사실에 보니까 세대의 표적은 구분하지 못한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시대는 뭡니까 전체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게 시대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하나님의 시간표가 뭡니까 복음 잃어버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진 거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걸 보는 눈이 없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세대의 표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개인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를 보면서 복음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회복하시고 복음 전할자로 불러주셨구나 이게 시대와 세대의 표적을 바르게 본 자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시대를 바르게 보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르게 보셔야 되겠죠 전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범사의 기안이 있고 천하가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분 계십니까 아니면 시험 당할 일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셔야 돼요 내게 신겨진 걸 바꾸는 시간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신겨지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 경제가 어렵다는 분도 계십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가 되어줘야 돼요 새롭게 그리고는 전략을 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맞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각인뿌리치되는 시간으로 이게 우리가 경제에 대한 시간표를 보는 눈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뭘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인 걸 못 본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성취하는 시간표인데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는 시간표인데 이걸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에게 신겨진 걸 가지고 시비를 걸은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은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 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에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20대에는 기반 다지는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30대에는 세계를 뛸 발판을 준비하는 기능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40대, 50대는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하기 때문에 인생의 건강관리도 물질관리도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야 되고요 세상에는 60대 되면 70대 되면 은퇴를 하잖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단은 목사고 장로고 은퇴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도하다가 그럼 은퇴하면 하나님의 일 안 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은퇴하면 내가 뭐하지? 이래 하잖아요 그리고 은퇴를 하면 등산도 다니고 운동도 다니고 어떤 사람은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도 하잖아요 그런 게 하면 어떤 사람은 은퇴하면 또 나 같은 사람끼리 모의가 시간을 소위래야 되는데 그러면 제일 쉽게 하는 게 뭡니까? 화투잖아요 모의에서 고스도 치는 거 그래서 연습도 하고 양치는 거 잘 쳐야 되니까 양치는 거 돈을 따야 되니까 연습도 하고 그래서 만나면 고스도 치고 이게 세상 사람이 은퇴하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을 살다가 예수가 그리도임을 증가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나이에 시간표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영안이 어두운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구하는 표적은 육신적인 것 현실적인 걸 이 사람들이 구했지 않습니까 예수께 치유를 받은 자들의 기준도 육신적이었어요 증거가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전부 다 도망갔어요 현실적이죠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내가 예수를 따라다녔다 내가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이었다 이래되면 불이익이 올 수 있으니까 도망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것, 현실적인 것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시고 진짜 은약을 붙잡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이거는 무모한 게 아니잖아요 은약을 바르게 붙잡았잖아요 현실을 택하면 한 분만 신상에 절하면 돼요 그러면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대접을 받아요 그러면 미래도 보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현실적인 걸 택하지를 안 했죠 우리나라가 우상 승비하다가 망했는데 우리나라가 우상 승비하다가 포로가 되고 왔는데 내가 그 현실적인 그 안의를 위해서 내가 우상을 승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안 맞는 거예요 현실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택한 겁니다 현실을 택한 것이 아니고 은약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인자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시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이고 현실적이다 보니까 위기가 올까 봐 피해가 올까 봐 전부 다 등 돌리고 떠나간 것이죠 전부 다 등 돌리고 떠나갔어요 여러분 육신적이고 현실적이면 어느 날 등 돌립니다 영적인 걸 모르면 어느 날 등 돌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위기가 오면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오면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환란이 오면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은약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셔서 이 시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은약의 사람으로 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16장 사절에 그랬죠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뒤로하고는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누에는 이방인의 성이에요 아니 내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래 가지고 니누에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도망하고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 가지고 파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요나가 눈치를 챈 것이죠 아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구나 그래서 극기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오후 예배가 요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나를 물속에 던져라 그래서 요나를 들어서 물고 속에 던졌는데 성경에는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집어삼켰다 그랬어요 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밤낮을 물고기 배 속에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내가 묻퍼러 나온 거야 이래 가지고 니누에로 안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표적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4일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죽일지 몰라도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왜요?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예수님의 표적은 이것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날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날 그때요 사단은 무릎 꿇게 돼 있고요 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날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려도 괜찮아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거든요 사단이 건드려도 괜찮아 왜요? 그리스도니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영적인 것 때문입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입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과 육이 50-50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영적인 것이 더 많으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육신적인 게 더 많으면 인본주의가 됩니다 영과 육이 50-50 균형을 이루어야 정상적인 인간이 되어지는데 우선되는 게 뭡니까? 영적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영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되고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은 이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떠나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쉐임을 얻는 기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삶을 돌이켜 성공하는 삶을 가지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져야 돼요 늘 남의 눈치나 보고 남의 말이라는 그것을 돌이켜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신겨진 것을 바꾸는 보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 다른 생각이 내게 신겨져 있다면 그걸 바꾸는 시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응답의 사람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회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좌와 정인입니다 예수님이 맨 마지막 약속하신 게 그거잖아요 보좌의 축복 그리고 정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거든요 구약에 보니까 세절기, 은약계, 성소, 성막, 성전 보좌의 그림자예요 신약에 와서 보니까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보고 교회라 그랬어요 구원전서 3장 16절에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을 교회라 그랬어요 마태범 18장 18절에서 20절 구원받은 사람의 현장을 보고 교회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예배당도 교회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그리고는 영원한 교회가 있는데 천국입니다 빌리뽀 3장 20절 그래서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금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금을 회복시키는 현장이라 그 보금이 증거되는 현장이라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가 뭔가를 바르게 이해하시고요 보좌의 그림자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오늘도 우리 예은 교회당만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도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좌의 그림자여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세워져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뭡니까 기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죠 기도는 보금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시간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응답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는 참 응답이 뭔가를 알아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세계보금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출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은 뭡니까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와 오력 그리고 보좌의 축복 아홉 가지 삼시대를 누리는 것이죠 목회자 살리고 중직자 살리고 랩런트 살리는 것 이게 참된 교회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가 헌금해서 목사 월급을 주니까 마음대로 나가라 더가라 할 수 있다 지금도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다하는 그런 교단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죠 목사는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고 여러분은 목회자의 육신적인 것을 책임지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어느 게 진짜입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고 그래서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복음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육신적인 것을 책임지고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헌금해서 월급 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한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세상이지 장사치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또 여러분이 기도가 뭔가를 바르게 그러면서 우리는 치유와 스미스로 가야 되는 겁니다 병든 자가 너무 많아요 영적인 병도 정신의 병도 육신의 병도 그리고 우리 랩런터를 스미스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대사로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바르게 해보고 하시고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새로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세팅되는 거예요 성삼이 하나님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세팅이 되어야 기도가 제대로 되는가입니까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제 보는 것 듣는 것 누리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세계 살리는 플랫폼 세계 살리는 망대 파수군 사람과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가 만들어지는 것 이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만나도 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도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죠 안 만났는데도 통해 그런데 만났는데도 안 통해 왜요 진짜 응답을 서로가 못 누리면 만나도 안 통해요 진짜 응답을 누리면 안 만나도 통해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응답이 뭔지 다시금 확인하시고요 세계 살릴 플랫폼이 진짜 응답입니다 세계 살리는 망대 파수군이 되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역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복음이 각인 뿌리 채실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시간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겨진 다른 것 틀린 것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응답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응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